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딸 조민 씨에게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 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.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 씨가 입학 전으로 받은 장학금 802만 원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. 앞서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습니다.